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진격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양측이 우리가 우세하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서방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전황을 살펴볼 텐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더 깊이, 깊숙이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점령당한 지역들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일정 부분 맞는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해가지고 쿠르스크주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돌파를 하면 그전까지는 사실상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프리즈, 헤르손 지역으로 이렇게 동남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죠. 일종의 선의 개념이었어요. 선을 통해가지고 서로가 이게 교착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간 것은 이 선이 아니고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주죠. 왼쪽에 있는 수미주. 거기서부터 북동쪽으로 러시아주로, 루안스크주로 들어갔단 말이죠. 러시아주, 아, 쿠르스크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서 지금 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돌파에서 들어갔는데 돌파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 돌파를 지금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는 들어가서 처음에는 구멍이 조그맣는데 점점 돌파의 구멍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 어떤 마을은 뺏겼다가 뺏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돌파구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전쟁 상황들을 짚어봤다면 이번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서방이 직접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이 나토와 서방 정보기관의 참여로 계획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개입 가능성을 일축해 왔잖아요, 서방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단 한 번이라도 러시아가 서방을 끌어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함대를 침몰시켰잖아요. 그때도 서방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 크리미아 반도, 소위 말해서 크림반도죠. 크림반도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크리미아 대교가 있어요. 그 대교에 폭발이 일어나서 다리가 좀 끊긴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러시아는 얘기하기를 이거 다 서방이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면 사실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1, 2주, 너저도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방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루스크주의 군사령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도 우크라이나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돌파해서 돌파가 점점 구멍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전선 지역에 있는 이 병력들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병력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병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자,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전선에 있는 이 부대들을 그냥 그대로 두 수는 안 되니까 이 전선에 있는 부대들을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벌써 80개가 넘는 마을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피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사 작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도 수립해서 작전도 지속해야 되고 병참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민사 작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쪽 지역에 이런 사령부를 하나 설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영토 점령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진격을 하는 이유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쟁 같은 경우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명분을 위해서인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토를 점령하면서도 이렇게 말로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미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적경 지역이긴 하지만 지난 6월 이후부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포병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투기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포병 부대들을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러시아 공군기가 더 이상 출격하지 못하도록 공군 비행장을 완전히 황폐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진들도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군의 비행장, 원래의 모습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고 난 뒤에 공군 비행장이 폐허화된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기가 수미주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군인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공군 부대, 포병 부대들, 인프라 여기에 대한 것들만 제거만 하면 된다. 나는 영토에 관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은 영토를 점령하는 거지만 명분은 평화를 내세운 거다. 이렇게 보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102명을 생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나 체첸 출신 군인들, 이른바 아흐마트 여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악명 높은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흐마트 여단이라고 하는 것이 체첸 자체 공화국 수장이 직접 지도하는, 지휘하는 그런 부대인데 체첸 공화국은 원래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사로서의 그런 기질들이 있는데 특히 아주 잔혹한 전투 방식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전황이 급했으면 아흐마트 여단이 딴 데 있었거든요. 딴 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전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들을 빼서 이쪽 지역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만큼 급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특수부대고 자기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대부터 먼저 빼서 대응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경원이었던 최측군도 현지 작전에 긴급 투입을 했거든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이 알렉사이 듀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004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 2기 했잖아요. 지금은 5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호국 소속 요원이었어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별장에서, 산악지대에 있는 별장에서 불곰을 만났대요. 불곰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불곰을 처치하면서 푸틴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척근이 된 거죠. 그래서 2015년에는 이 사람이 국방부 차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어떤 주에 주지사 대행도 했다가 다시 선거를 해서 주지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7일에 푸틴 대통령이 제5기가 출범하면서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방위산업 전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이 사람을 발탁을 한 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사람을 국무원 석유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푸틴 대통령의 다음을 이어나갈 그런 사람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회자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현재 파견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 보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지금 게라시모프 총참무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있으니 가서 전황이 어떤 건지 사실이 어떤 건지 네 눈으로 보고 듣고 내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해라 그런 차원의 임무가 하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아예 국방차관 역할도 한 번 했으니까 과거에 가서 그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네가 그 지역의 책임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라 이렇게 이제 임무를 보냈을 텐데 둘 중에 어떤 임무인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본토가 뚫렸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굴욕이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반격의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죠. 자기네들이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빼앗은 땅 크기만큼을 이번에 뺏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 면적의 뭐 1.5배든 2배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7개월 동안 겨우 싸워가지고 빼앗았는데 이거 한 10일 만에 지금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굴욕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외교적인 차원과 군사적인 차원으로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봐요. 외교적인 차원은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유엔 안부리에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것이 이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방에 대한 서방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맹비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단합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외교적 조치가 안 했을 거고요. 군사적 조치는 벨라루스를 움직일 가능성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격전 중인 동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투력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게 이게 도박이 아닌가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전투력 부족은요. 러시아도 전투력이 부족하고 우크라이나도 전투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인원들을 빼내가지고 병력과 장비를 지금 러시아 영토로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결국은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촘촘히 있었던 병력과 장비가 일부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니까 러시아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돌파된 이 지역을 빨리 막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는 병력이 없으니까 지금 뚫린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병력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본토에서 빼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적경 지역에 있는 인원들 중에서 병력과 장비를 빼서 돌리는 거든요. 양쪽에서 다 지금 취약은 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면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점점 점점 돌파구를 넓혀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만 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 지역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될 수도 있거든요. 포위되면 지금 들어간 인원들이 한 만여 명 정도가 되고 장갑차 전차까지 해서 600여 대, 6000여 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600여 대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망타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사령부도 설치하고 계속해서 그쪽에다가 병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보급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포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전술적인 수싸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앞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번 러시아 본토로 공격한 부분에 서방 국가의 어떤 개입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챌린저2 전차를 동원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또 미국과 독일 등이 지원한 군사 장비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서방 국가에 책임을 돌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해서 하는 것이 다 서방이다. 그리고 이번 계획 세웠던 것도 전부 다 나토하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이 합착해서 한 거지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서방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계속해서 지금 원하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좀 하겠습니까?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기준의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기준에서 보면 포병 쏘다가 한 300km 나가면 장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이테킴스가 한 300km 나가거든요. 미국이 준 장비예요. 그다음에 스톰 쉐도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이 준 장비예요. 이것도 한 250km 나가는 미사일입니다. 이걸 제발 좀 쏘게 해달라. 이걸 쏘면 부팅 끝장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무기들 지원은 해주지만 이 무기들은 이게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빼앗은 땅 그게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인데 그 땅에 대해서 이 무기 사용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이 무기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주었으니까 이 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대지 미사일, 재점이라고 그러는데 공대지 미사일도 아니, F-16 전투기만 가면 뭐예요? 거기 미사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총원 갔는데 총알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F-16에다가 재점이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쏠 수 있습니까? 아마 미국의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금방 이렇게 허락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닐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킴스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미국이 사용을 허가를 하게 된다면 그럼 F-16 전투기도 이미 지원을 받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공대지 미사일까지 또 탑재가 된다면 전황이 크게 달라집니까? 그렇죠. 지금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이 세 나라가 총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게 4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계한 거는 6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축차적으로 주겠다 한 거 다 합하면 45대거든요. 그리고 비행사들도 이게 기종을 배난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여태껏 미국에 이렇게 숙달되어 있었는데 F-16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몰문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도 자기 원래 타던 기종에서 다른 기종으로 바꾸려고 하면 몇 개월 동안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훈련 다시 받아야 되고. F-16 훈련을 지금 받은 인원이 총 12명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전투기 온다고 한 것은 45대지만 현재 있는 것은 6대고 그 6대에 지금 비행사들 교육 훈련 다 받은 인원은 12명밖에 안 되고 재점이라는 미사일은 아직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젤리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발 이거 좀 다 풀어주고 충분히 무기 좀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2년 전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 가스를 공급하던 해저 가스관을 폭파했을 때 사실 그 배후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지목을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이 우크라이나군의 책임을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월스트리저널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사실상 이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의미하거든요. 노르트 스트림이 원, 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 두 개에서 폭파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우크라이나가 했다, 미국이 했다, 러시아가 했다. 서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이 월스트리저널에서 이제 이게 보도한 거에 의하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도 나오는데 사실상 이 가스의 수출을 통해 가지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폭파시켜버리면 전쟁 비용을 충당 못 시키니까 러시아가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잘라, 잘루전이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지금은 이제 주 영국 대사관인데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총사령관이 이제 이 잘린세키 대통령한테 구두로 문서는 하나도 안 남기고 구두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상 민간 기업체에 한 30만 불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심해 잠수사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CIA가 이제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독일한테 알려줬거든요. 독일이 이제 잘린세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잘린세키 대통령이 다시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잘라준이한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사건이 이제 생겨고 폭파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라준이 총사령관 지금 이제 영국 대사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통신이 안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중지를 모셨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이고요. 다른 얘기를 조금 더 보태면 작년도 10월 달 이미 독일 경찰에서는 여기에 이제 주 책임자가 누군지 이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 혐의로 기소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육군 대령 출신,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그 사람이 이제 기소되고 또 한 명은 심해 잠수하는 분, 그분들이 이제 기소되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계속 이제 추적했는데 이것을 이제 보도하거나 공개하거나 이게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와 관련 없다. 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한 것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열소 한국군사문제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